자 졸각버섯 식용이죠. 식용. 아주 식감이 좋은 버섯이에요. 졸각버섯. 이렇게 생겼습니다. 특색은 설명을 잘 못했어요. 밑에가 주름살이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되어있죠. 내린주름살이구요. 이렇게 겉에 갓 윗면에서도 이렇게 주름이 쭉 아주 진하게 보이죠. 졸각버섯. 맛있는 버섯이에요. 크기가 작기 때문에 채취하는데 약간 귀찮은 만은 있지만 이 정도면 크기도 괜찮아서 이 정도면 큰 거거든요. 이 정도면 크기도 괜찮아서 채취할 만합니다.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. 쫄깃쫄깃하고 데쳐서 먹으면. 요거 벌써 여기요. 여기 짝 갈렸어요. 이 정도면. 어디요. 여기 봐봐. 여기 짝 갈렸잖아요. 자겠죠. 이렇게 졸각버섯. 집에서 맛있게 먹어야죠.